전쟁 1회인 마른디르의 선수는 피나 소수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나이빌리아 선수는 승벌에 있는 나이빌리아 선수가 50m 기간으로 경험 29초 4킬 새해 1회인 승벌 10m 1회인 전쟁이 100m 프리스타일 진주의 선수는 승벌 1불에서 1불에서 3불에서 180m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행복했고 네, 그리고... 약간 힘들어, 하지만 아직도 고정하고 그리고 내 첫 퍼포먼스에 대해